보은 등호사인 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등호사인 충북 보은의 3년 산성 사적 제235호 주변 고분군을 둘러볼 수 있는 역사탐방로가 개설됐다. 보은군은 국비 등 44억 원을 투입해 3년 산성 동물을 통해 고분군을 관찰할 수 있는 길이 4.5의 탐방로를 새로 뚫었다고 26일 밝혔다. 또 발굴된 고분을 그대로 본떠 모형도 만들었다. 보은읍 오성산 정상에 자리 잡은 3년 산성은 신라 자비마랍간 13년인 서기 470년 축성했다고 삼국사기의 축성 시기가 기록된 유일한 고대 산성이다. 이 성 주변에 대하어암 평각 풍칠이 이뤄내는 1644기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있다. 이 가운데는 봉토, 가 분명한 무덤 309기와 지름 15에서 20m의 대형 봉토분 168기도 포함돼 있다. 충북문화재연구원은 2013년 이들 고분군을 발굴 조사해 매장 방식과 수습된 유물 등을 토대로 무덤 조성연대를 5세기 후반 6세기 초반으로 추정했다. 이 시기는 3년 산성 축성 시기와도 일치한다. 구는 고분 가운데 대하리 소재 대형 봉토분 1기를 발굴 복원했으며 인접한 풍칠이의 3기의 고분 모형을 조성했다. 두 곳의 모형은 봉분 형태지만 한 곳은 발굴된 내부 상태를 그대로 재현했다. 구는 내년 산성 안에 대장장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장관 220과 주막 농경문화전시관 499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. 이곳에서는 매년 봄 가을 대장장이 체험장이 운영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. 군 관계자는 새로 개설된 탐방로를 통해 3년 산성과 주변의 역사 유적을 더 편리하게 관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3년 산성은 3년 동안 축조됐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. 훌레 1,680m 최고 높이 22m의 성곽 중 서쪽 방향 300여 엠는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상태다. 푸지퍼크 골뱅이 인어.co.kr 2017년 12월 26일 13 30 송고 1990년 12월 26일 13